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어 1000% 까지는 뭐 기대하기는 좀 그렇구요 어 뭐 잘하면 뭐 1000% 까지는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 800%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이 뭐 금융이기가 와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빠진다 라고 하면 무조건 1000%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를 1000% 로 잡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구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 대주주 물량이 아주 튼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단기 손실이 조금 나기는 했어도 어 이전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했구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7만원 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고점을 저희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냐면요 17만원 을 잡았는데 13만원 까지 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약 700%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지금 연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 종목을 최하 1000%를 지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800%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1000%는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똑같이 1000% 라고 해도 추천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을 잡을 겁니다 왜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종목에다가 배팅하는게 좋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제가 비용을 조금 더 받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7만원 인데요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이 주식이 35,000원 까지 빠졌어요 자 35,000원 빠지다가 지금 일봉 이제 오늘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자 지금 46,000원대 까지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는데 이 종목은요 추가 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 많이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2만원 이하로 깨고 내려갈 겁니다 2만원이면 대충 여기거든요 자 지금 현재도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5만원 잡겠습니다 자 그냥 지금 현재가 보다 더 높게 잡아서 다음주 월요일날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면 이제 5만원 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5만원 까지 올라갈 건데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5만원에서 반토막 나면은 25,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야 이거 수익률을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2000%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가를 계산을 안했습니다 현재가를 계산을 안하고 잠재자산 대비 이것만 계산을 했는데 아 아니네요 뭐 1000%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1000%를 잡냐 자 이번에 잠재자산 17만원을 못 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17만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2만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15,000원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뭐 대충 계산 잡는 겁니다 자 다음주에 5만원 까지 올라갈 건데 5만원 까지 올라가서 이게 15,000원 까지 떨어진다 라고 계산을 잡으면 세토막 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자 세토막 이제 엄청나게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종목이 세토막 밖에 안 난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시멈 그냥 적게 잡아서 적게 떨어진다 세토막 밖에 안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는 계산으로 잡아서 추천을 드리면 최하 1000%는 터지는데 워낙 회사의 내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천만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액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은 무료 추천을 제가 해 드리는 방법을 맨 마지막에 동영상에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최하 1000% 터지는 종목이 무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구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이제 대공황이 올 걸 예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오로지 수익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자료 여러분들을 대공황이 온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대공황이 지금 왔다라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익률입니다 너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니 니가 추천한 종목이 얼마만큼 대박이 터졌니 너를 믿고 따르는 그동안의 회원들의 수익률은 어떤가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% 터지는가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17만원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7만원을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금융자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4년 전에 2년 동안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240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걸 천천히 보십시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복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 잠재자산 정보를 홍보하고 알려드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왜 잠재자산이 17만원인데 이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 사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률을 볼 텐데요 이거는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투자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왜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하는가 바로 요날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 요날이에요 미국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주식 현물을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저는 어마어마하게 월가 애들의 하락장에다가 베트나는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저는 금융위기가 이미 터졌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금융위기를 거론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장 시작 전에 부랴부랴 카페에다가 글 쓴 거에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지시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오잖아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위기가 또 옵니다 조심하시구요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추천주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가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입니다 자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잖아요 자 예측을 할 줄 알아야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입니다 해외 선물 국제 유가 그 다음에 해외 s&p 다우지스 나스닥 이게 흐름을 알고 정확하게 포지션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익률이요 2019년도 12월 달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2의 imf가 이날 터졌다라고 정확하게 찍어내는가 이 해외 선물 수익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장기 수익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이 500개 1000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제가 이쪽에서 제가 추천하고 제가 수익이 났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리가 없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1000% 넘는 수익률 이 수익률 보시고요 자 전업투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투자 자 그리고 주식 카페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납니다 5월 22일날 상한가 터져가지고요 작년입니다 29.88% 230% 자 그리고 전업투자 우주님 이 전업투자 수익률을 보십시오 매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매일 벌어들이는 이 전업투자 수익률 자 이 전업투자를 저랑 같이 사부작 사부작 해가지고 떼돈을 버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평생 회비가 여기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3배가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업투자비용이 7500만원입니다 자 이 돈을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별로 아깝지 않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4년이 걸렸습니다 왜 4년이 걸렸는가 4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분명히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터지면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4년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눈과 귀가 멀고 있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이미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보고 저는 금융위기가 터졌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2의 외환위기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가 지금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요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전업투자를 해서 매일 떼돈을 벌고 싶다 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전업투자 전문교육 그 다음에 재무차트 전업투자 전문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173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저는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일체 받지 않습니다 추천종목도 저는 전화상담 안합니다 문자로 먼저 주시고요 문자로 주시고서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나랑 같이 평생 같이 투자를 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사람들만 제가 전화하십시오 연락을 문자로 드립니다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저한테 찍힙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다 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인성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만 제가 선별해서 전화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서 저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돈이 있으신 분은 추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는 분은 그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무려 추천주 1000%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려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 종목에 추천금에 자 나는 글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돈 내고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돈 내고 추천 받는 카페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에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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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